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승환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하는 두 번째 강좌죠. 통합과학이다 프로입니다. 이 표지만 보시면 이게 전에 배웠던 풀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E가 5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색깔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것. 뭔가 이제 흰색은 태권도나 이런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초보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검은색, 블랙이라는 색깔은 뭔가 좀 고수의 향기를 풍기는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은색 표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통합과학이다 프로 표지는 비슷하지만 안에 있는 속 내용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강 대상입니다. 수강 대상, 당연한 얘기지만 통합과학이다 프리 꼭 선행하고 오셔야 됩니다. 학습하고 오셔야 되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제발 부탁 좀 합시다. 제가 정말 정말 강좌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 수업에서는 프리에서 당연시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거의 이제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를 다루는 것은 똑같고 교과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프리랑 프로랑 겹치는 부분이 없을 수 없어. 당연히 겹치는 건데 여기에서는 당연하게 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프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훨씬 더 심화된 개념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기본기의 가치 중요한 거 아시죠? 걔네들을 선행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요거 여러분들 1년치 다 안 들을 거잖아. 1년치 들으면 제일 좋아. 다 찍어놨는데 1년치 안 듣고 여러분들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우리는 이제 내일만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딱 듣고 끝나면 기말고사 딱 듣고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양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1학기 분량 정도 듣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거짓말 못해서 마음 먹으면 제가 이틀이면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만 좀 투자하셔서 미리 좀 예습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좀 그 수업 좀 듣고 와. 알겠죠? 나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어. 두 번째입니다. 개념 완성 플러스 심화된 개념을 원하는 학생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총 커리큘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이 수업하는 세 가지의 개념 강좌 중 가장 어려운 강좌가 될 것이고 깊이가 꽤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서 우리 학교가 통학과학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 좀 친다.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 그런 학교들에서도 봐도 까다로울 만한 문제들도 많이 실려 있으니까 꼭 그 개념을 선화하고 갑시다. 되겠죠? 통학과학 만점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학생.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고 본인이 만약에 이제 최상위권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좋은 강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좌의 특징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고등 수준의 사고와 이해력으로 바라보는 통학과학입니다. 바라보는 통학과학 통학과학이라는 컨텐츠는 바뀌지 않지만 내가 훨씬 더 깊이 있는 수준으로 혹은 더 폭넓은 사고로 얘네들을 대할 겁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촬영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부지런히 찍어서 예상 시일은 12월 중순입니다. 12월 중순에 완강될 예정인데 연말에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12월 안에는 무조건 완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다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12월 안에 무조건 완강해드릴 테니까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한 학기 분량, 중간고사 분량만 듣겠다라고 마음을 드신 학생이면 이미 완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1년 치를 미리 완강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12월 중순까지 가게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핵심 시그니처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수업을 잘 하냐 못하냐 혹은 뭐 저 사람은 어떤 수업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대학 슬로건에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묻는다면 이 강좌를 보라고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뭐가 좀 많아졌죠? 자, 첫 번째는 학습 목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란 파트를 매번 단원 시작할 때마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개념 설명하는 게 메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학습 노트 부분이 이 강좌에서는 강조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프로 우리가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중등 과정으로 기본기를 따지면 그러니까 통합과학의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면 프리를 다뤘지만 이제 통합과학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따지면 이 프로를 보게 될 겁니다. 훨씬 더 심화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학습 목표 그리고 우리는 지금입니다. 교재 내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단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학습 목표 이 단원별로 핵심 내용 제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원들이 진행된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얘가 왜 여기 가운데 있는가 이 통합과학의 기본 이 개과를 보시면 스토리텔링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 스토리텔링을 강조해서 이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를 야심치게 내놓긴 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무라생지 나눠서 그냥 단락별로 가르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 입각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적어도 저는 여기에서 이 단원이 이 흐름 속에서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 개념 설명입니다. 역시나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 기반의 수업을 강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해 영역 암기 영역 구분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컨텐츠가 뭐냐면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렌즈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주변에 자석이 움직일 때 주변에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 설명해 드립니다. 보시면 얘가 가까이와 가까이이면 무슨 일 생겨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돼 저쪽이 돼 이런 것들 전부 다 설명해 드릴 거고 그것을 응용하는 또 다른 방법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 노트 부분입니다. 학습 노트 부분은 여기 사이드 부분에 외치된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시면 어마어마한 양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사이드 부분에 있는 것만 해도 책을 하나 따로 낼 그건 좀 뻥이다. 이런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진들 그림 자료들 제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다가 아마 이제 제가 수업한 내용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제 메인 단원이 되겠지만 스스로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하다가 이 단원이 기억이 안 나. 이 글자가 무슨 용어였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옆을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해 놓거나 추가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예를 이해할 때 제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서 암기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을 이해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트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넘어갈 거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프로입니다. 주황색으로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업 중간중간에 교재 중간중간에 이 프로 파트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 프로 파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과 범위에서 가장 심화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과 범위라는 것을 원으로 친다면 그 원의 경계 부분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교과서 밖과 안에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부분 애들을 심화해서 배워볼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무라생지 원투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조금은 차용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듣기만 해도 상당히 높을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고 그 정도 각오를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통합과학 단원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뤄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얘네들이 규산념 삶은체라는 애들이 결합하면서 얘네들의 단위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에 대한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다 보여드리면서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거 강조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풀이 파트입니다. 문제 풀이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개념 확인 문제 여기 보시면 이 사이드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은 단순 OX 아니면 줄 연결짓기 단답형 문항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쉽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고요. 정답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춰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실력 향상 문제는 총 한 6문제 많은 곳은 7문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항을 역시나 풀이와 마찬가지로 OX로 전부 다 표기를 해놨고요. 보기도 역시나 개수가 많습니다. ㄱ, ㄴ, ㄷ이 아니라 ㄱ, ㄷ, ㄹ, ㄹ, ㄹ 이렇게 가는 곳도 있어. 그래서 걔네들도 한 번 볼 거고요. 주관식 문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 문항 수업에서 다 해설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핵심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따져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문제의 양이 적어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양이 더 많은 양의 문제와 그리고 더 심화된 문제풀이 훨씬 더 어려운 내용도 있잖아. 가장 극단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어려운 문제들 그런 곳들은 통합과학이다 실전이다 이 파트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전용 강좌죠. 여기에서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때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개념을 완성시키고 심화된 개념을 받아들인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통합과학이다 프로 파트도 오리엔테이션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프리, 프로 그리고 실전, 직보 이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통합과학이다 프로 파트를 반드시 학습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쉽지 않고요. 원래 100점을 맞는 거라 쉽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보다 더 깊이 있는 통합과학을 원한다면 통합과학이다 프로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